오늘의 본격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1주년 즈음하여 도대체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련을 어떻게 바라보시나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이 추이는 계속 지켜보고 계시죠? 지지율이야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지율 표가 곧 나올 텐데 처음에는 51%로 시작했더라고요. 이것이 20%대도 있었지만 평균을 보면 약 30% 정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독특한 인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첫 만남 때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쭉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선 이 30%의 지지율,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왜 지지율이 저렇게 지지부진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0,73% 차이밖에 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초기에는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서 지지를 보내서 50%가 살짝 넘었던 상황인데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위를 보고서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5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미 지지해서 떨어져 나가버렸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점차적으로 거기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한 15% 가까이가 빠져서 30%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을 시켰을 적에 기대감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가 코로나에 충격을 한 3년 겪지 않았어요? 그 충격 속에서 우리나라의 소위 폐해자가 많이 양상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이 거기다 무너져버렸고 프랫폼 근로자들이라는 것도 무너졌고 임금의 격차는 엄청나게 늘어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 폐해자들의 양산된 폐해자의 충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는 부진하기 때문에 충격이 가실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소위 경제 정책이라고 볼 것 같으면 역시 양극화 현상을 더 벌치는 그런 정책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실망만 가득 차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도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지금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젊으신 분들이나 똑같이 당장에 매일매일의 생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오늘의 물가가 어떠냐. 내 생계가 과연 이대로 지속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별다른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도가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금방 시청자 여러분이 보신 표는 갤러비 월평균 갤러비 매주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월평균 지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신 겁니다. 최근에 4월달 평균이 30%였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한 첫 월만 51% 찍었을 뿐이지 그 후로는 계속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30%대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하려면 말이죠. 어떻습니까? 지난 1년을 쭉 지켜보신 분으로서 또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시절에 독특한 인연을 맺었던 분으로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앞으로 40%대 혹은 50%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아무리 지도자가 막강하다고 해도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정부는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지도를 놓고 분석을 했을 적에 30%대 정도 지지도 가지면 통치가 가능하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반대하는 세력도 한 30% 중도가 한 40%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는 뭐냐면 부정적인 평가가 60%가 넘는다는 것이 그게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평가를 어떻게 낮출 수 있겠느냐. 이러면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좀 제대로 읽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갖다가 경주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로 반전이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제대로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그걸 반전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기미가 보이나 안 보이나요? 지금 현재로 놓고 볼 것 같으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변화를 시키겠다고 내놓는 게 3대 개혁 아니냐. 연금개혁이다. 노동. 노동, 교육개혁이다. 이런 개혁을 하려고 할 때면 이게 전부 다 제도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를 1년을 남겨놓고서 야당이 거기에 순순히 협조해 주리라고는 믿질 않아요.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 또 국민의힘이라는 게 야당과 그와 같은 것을 성취하기 위한 절충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정치권을 볼 것 같으면 여야가 서로 비방만 하고 있는 것이지 긍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일이 없다고 난 봐요. 그러고 나는 특히 여당은 야당을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여당의 책문데 지금 여당의 하는 행위를 볼 것 같으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 서로 비난하는 그러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식상할 수밖에 없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대의 지지도를 넘어서 40%대의 지지도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 거라고 난 봐요. 굉장히 힘들 거라고. 게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협력자들을 갖다가 다 배제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지지자들은 다시 오지를 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협력자를 배제하는 방법에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도 배제해버리고 안철수도 배제해버리고 그런 형태를 들거든요. 유승민이란 유승민이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보지 않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이준석이나 안철수 같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헌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배제해버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지지율을 40% 넘기기 힘들 것이죠. 그렇게 힘든 거죠. 그런데 협력자 배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배제시킨 거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내가 정치적인 어떤 욕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발짐같이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런 대통령 1년 동안 40%를 지금 못 넘기고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 4년 동안 이렇게 계속 한다면 국가적으로 이게 좀 손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지도라가 이렇게 됐다고 들어도 내년도 총선을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나는 윤석열 정부의 갈림길이 놓여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 확보에 실패를 하면 지금은 당선되는 순간에 여소야대 국회니까 국민들이 힘들겠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년도는 2년의 실적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과반수를 못 얻고 국민에게 신뢰를 상실해 버릴 것 같으면 그다음에 3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이 됩니까? 그럴 경우에? 과반을 못 얻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과반을 못 얻었을 경우에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충격적인 조치가 나올 텐데 그거는 내가 그래서 내가 그때 가면 우리나라의 소위 권력구조의 개편을 하기 위한 개헌 문제가 등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걸 내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현재 대통령 중심제 이거를 고수한 가운데 과반에 못 미치는 여당 가지고 또 인기 없는 대통령을 가지고 돌파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충격적인 조치를 여당 쪽에서 꺼낼 카드일 수 있다.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 지난번 2016년 20대 총선에서 당시에 새누리당이 소위 소수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단세 국민당하고 민주당하고 합쳐가지고 160석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세운 것이 뭐냐면 그 정기국회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들고 나왔어요. 뭐 그러한 형태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